안녕, 포켓몬 트레나 여러분! 가르뱅하고 있어, 빙뉴스지라! 그녀야! 브레이브 담창우가! 다들 괜찮을까? 그런데 지금 니코랑 로드의 눈앞엔 검은 날 꾸자가 있어! 기회는 지금뿐이야! 힘을 합쳐서 싸우는 수밖에 없어! 근데 하필 이럴 때 아메시오가 나타났지 뭐야! 대체 어떻게 가는 거지? 자, 그녀여! 포켓몬스터 다음 이야기! 아드 킵 처음 멀리까지!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 같아! 다들 놓치지 마!